우와! 장끝장 엄청 많다! 안녕하세요. 아저씨 누구세요? 나는 여기 마을! 규장이에요. 이리 와요. 근데 어디를 오지? 서울에서 왔어요. 뭐하고 있는지? 규장님이 안내해주세요. 어여쇼! 대신에 귀를 알려줘야 돼요. 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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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장님이 뭐 만드는거에요? 이건 떡 만드는 거다. 저기요. 고추장 아닌가요? 아니. 이거 고추장맞아 대저님? 이게 들어와야 고추장이 되지. 집사2장 집사2장은 점점 고추장이 되고 있어요 집사2장은 치즈소 얘기해 줘야지 집사2장은 치즈소스 집사2장은 치즈소스 집사2장은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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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2장은 치즈소스 집사2장은 치즈소스 집사2장은 치즈소스 기혹하지 않고 집사2장은 치즈소스 식기전 치즈소스 집사2장은 치즈소스가 집사2장은 치즈소스 출출해 먹을 거 없나? 잘 먹어요 엄청 최고 역시 등다볼이 도전 뭐예요 그게? 큰 돌 큰 돌이요? 그걸로 뭐 하려구요? 우와 여기 살고싶다 농촌이요? 쭈쭈? 네 너무 좋아요 이모 삼촌들 뭐예요? 우리 농촌에서 찾아라 여권은 필요 없죠 포트고나 흠 흠 흠 흠 흠